네 아쉽게도 이제 좀 있으면 마지막 곡이에요 어떡하죠? 엔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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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3 마지막 곡인데 어떡해요? 아쉽죠? 다하나 다 물 마시고 다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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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곡에 앞서 보이스토리 분들이 할 말이 있다 근데 한 번 더 할까요? 박수할게요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볼 텐데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이 곡은 우리의 마지막 곡을 보여줬습니다. K-STOP과 HALDA YO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좋아합니다. 이 곡은 K-STOP과 HALDA YO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보여줬습니다. 이 곡은 K-STOP과 HALDA YO가 가장 좋아하는 곡을 보여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